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츠린입니다 저희 개인 인사도 빠르게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알츠린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츠린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츠린 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츠린의 리더 이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츠린 조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츠린 지유입니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곡이 바로 저희 알츠린의 여름시즌송인 킥스톨트라는 곡이었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나요? 네 저희가 좋아요 오 마이갓 다음 곡으로 저희 알츠린의 데뷔곡인 닥터 보여드릴거에요 맞아요 준비 되셨나요?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바로 받을까요? 네 오늘 만큼 의사를 조금 해왔거든요 혹시 여기에 황금단지를 찾는 이벤트가 있다보면 찾으시면 계신가요? 오 여기 여기 계시네요 진짜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으면 저희가 에너지를 팍 넣어드리려고 왔어요 그럼요 좋은 기운을 드리러 왔습니다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우 진짜 금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저 미세를 몰아서 미세를 몰아서 바로 다음 곡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먼저 에즈씨 네 여러분 Just one ten minute Let us see the next 시작 네 이효리 선배님의 텐미닛을 보여드릴건데요 저희가 이메이크를 한 무대를 보여드릴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던 온 마이리스까지 보여드릴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가시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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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대단하네요 열기가 대단하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어쩐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딱 오케이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은 아이치린 곡 중에 멋진 퍼포먼스와 저희 강렬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라루나라는 곡인데요 알고 계시나요? 네 오 네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으시면 딱 좋아요 라루나가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밤에 들으면 딱 좋은데 저희가 부를 때쯤이면 다리 뜰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곡 라루나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먹자 저희 생각에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응 똑같은 것들이랑 비겁고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겠고 저희 아이치린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아 그럼 지금까지 아이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을 깨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치 아이치 아이치